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항사 김종우입니다 네 기초특강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특강이라 이게 왕 위주로 제가 좀 할 겁니다 스토리도 아마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니까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재밌게 제가 스토리도 얘기해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우 하면 또 뭡니까 암기티비죠 암기티비이기 때문에 암기티비도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저 따라오시면서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교재 잘 보시면서요 그 교재 제가 하나하나 수업시간에 했던 말을요 다 워드로 친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그 교재 한번 읽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강 이제 2세기부터 4세기 3국시대 왕인데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3국시대 왕을 배우는 챕터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수험생이 착각하는 것은 모든 내용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우선 큰 흐름 잡고요 그 다음 암기티비 암기하고 그 다음 왕업적 암기하는 귀출문제 풀면 되는데 이거 좀 두려워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데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큰 흐름 한번 잡고 가죠 여러분 큰 흐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데 역사를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간단합니다 우선 역사란 무엇인지 볼게요 역사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역사는요 시간, 공간,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시간에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역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사 들어갈게요 한국사는 한국사라는 공간 한반도란 공간에서 그 시간에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한국사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은 이제 알겠죠 뭐 2022년, 뭐 2023년 뭐 이렇게 시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간도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인간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인데 북한까지 하면 7,500만이 될 텐데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누굴 봐야 하냐 아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인간 중에서 중요한 인간을 봐야겠죠 제가 중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중요하죠 잽이 안 되죠 여러분 대통령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중요하듯이 옛날에는 왕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살았던 왕 이게 바로 역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사람 인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 보면요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지금 20세기죠? 이제 21세기네 21세기 21세기가 아세라 20세기가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때는 20세기 그래서 21세기네요 21세기는 여러분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다행인 게 20세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000년 역사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딱 2000년 배우면 됩니다 이 앞에 역사는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고조선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 1세기부터 20세기의 역사를 배우면 됩니다 딱 2000년 역사 배우면 돼요 그러면 100년부터는 1세기라고 해도 100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부터 99년까지 그렇죠? 이거는 100년부터 199년까지 200년부터 299년까지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씩 빼줘야죠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간이죠? 시간 됐네요 시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공간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역사 한국사입니다 이거 해줄 거예요 기초 시간에 기초 시간에 간단하면 다시요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반도 안에서 있었던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누구? 왕을 할 겁니다 왕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기초특강에서 제가 할 겁니다 이 기초특강에서 하는 왕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한국사 웬만큼 나옵니다 솔직히 한능감 정도는 그냥 씹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왕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 이게 정치 핵심이거든요 이거에 돼 있어야지 경제사회 문화 어려운 파트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기부터 우리가 20세기 이제 들어갈 건데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울 것이냐 4세기까지 배워요 4세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7세기까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8세기 9세기 배우겠죠 그러면 어 아까 보니까 2, 3, 4던데요 그래요 1세기는 여러분 여러 나라 성장이라 삼국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세기부터 보통 시험 문제 삼국시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에서 이제 여러분 볼 거는요 2세기는요 고구려가요 기틀을 마련한 시기입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기틀을 마련해요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가 딱 눈 뜨는 거예요 3세기는요 백제라는 나라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요 4세기는요 신라라는 나라가 눈을 뜨는 시대예요 그리고 백제라는 나라가 이제 정성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대 이때 어떤 나라가 있었다 위에는 고구려 그 유명한 고구려 그 다음 밑에 전라도 쪽 그 다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에 백제 그 다음 경상도 쪽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이야기 우리 이 세 나라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7세기까지 삼국시대잖아요 7세기 때 이제 삼국을 통일하죠 신라가 그러면서 8세기, 9세기는 밑에는 통일신라 위는 이제 발에 나오는 남북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이 내용까지 있는데 우선은 2세기, 3세기, 4세기 이제 특징을 배울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2세기는 고구려 기틀이잖아요 그럼 누구 어느 왕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고구려 왕이 중요하겠죠 세 나라의 왕 중에서 고구려 왕이 제일 중요하고 백제에서는 어떤 왕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3세기에서는 백제 왕이 중요하겠죠 3세기에는 백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4세기는 신라 왕하고 백제 왕이 잘 나옵니다 특이하게 여기 소슬망도 잘 나오긴 한데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세기, 3세기, 4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왕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이 어디까지? 7세기까지 여기는 통일신라 발해왕 그리고 여기는 고려왕 여기는 조선왕을 이제 배울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삼국시대 고대 딱 900년 그 다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근현대 100년 그러면 2001년 딱 2000년에서 2001년 배우는 거예요 2100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고려, 조선 500년 500년 그쵸 그 다음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 900년 그 다음 근현대 100년 그럼 2000년 딱 나오잖아요 2000년 500, 500, 900, 100 딱 2000년 역사 배우는 겁니다 2000년 역사 그중에서 이제 2, 3세기 2세기부터 4세기 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죠 여러분 역사는 뭐다? 시간, 공간,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시간 2세기, 3세기, 4세기 한반도라는 공간의 인간들 이야기 배우겠다 그 인간은 누구다? 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태조왕입니다 고구려 기틀을 마련한 시기에요 책에도 나오지만 태조왕의 제2기간은 여러분 93년입니다 여러분 93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가들도 이걸 좀 의문을 가져요 태조왕을 그래서 역사가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3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제2기간이 93세고 제2기를 좀 어릴 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름도 나라를 건국할 때 이름인 태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고주공이지만 이 태조왕이 큰 업적이 있어 태조라는 용어를 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조왕은 중앙집권국가를 처음으로 뭐 정비한 왕입니다 특히 여기 게르브고시가 왕위를 독점해요 그전까지 해시였는데 이제 고시로 바뀝니다 게르브고시가 왕위를 세습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형제상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영토도 이제 정복해요 이 영토가 어디냐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 옥저 정복하고 그 다음 갈사국 정복하고 책성순수 왕이 직접 가기도 했다는데 이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위에 거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세 개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틀을 마련해서 해외 영토 아 영토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태조왕 때 간단합니다 태조왕 아 왕 이름이 태조네 이 사람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했던 일은 아 왕이 독점하구나 게르브고시가 그리고 옥저 정복하고 형제상속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암기할 때는 옥고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옥고영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속 옥고영 옥고영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옥고영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우리 테시형 있잖아요 나훈아의 테시형 암기하실 때 옥고영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해도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옥고영 이렇게 암기 화내듯이 암기해도 돼요 옥고영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옥고영 저는 이게 편합니다 옥고영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속 근데 중요한 것은 암기팁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조왕 때 이제 고구려 기틀이 나타난다 마련되었다 게르브고시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게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고국천왕이 중요합니다 고국천왕은 시험에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왕이에요 그 중에서 진대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대법이 제일 중요해요 진대법이란 제도는 뭐냐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게 하는 거거든요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게 한다 아름다운 제도죠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말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왕이 사냥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왕이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왕이 울고 있는 사내가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일도 못하고 어떡하냐 굶어죽게 생겼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을파소라는 사람 재상이 나타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신하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고국천왕이 좋다 해라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진대법 어느 한 남자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더니 도와주는 게 바로 춘대춘합 진대법이 나타났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왕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장이 있고요 그다음 백성이 있거든요 민이 있습니다 민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건데 왕이 이제 아 부족장이죠 왕이 아니고 부족장 부족장이죠 왕이 다이렉트로 민을 도와준다는 거야 그럼 민 입장에서도 부족장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왕이 좋지 돈 빌려주는 사람 왕이니까 그럼 가운데 끼었던 부족장들은 세력이 약화되겠네 그쵸 춘대춘합으로 인해서 부족장의 세력은 약화되고 왕의 세력은 강화됩니다 맞겠죠 어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이게 하나의 어 그 원리를 제공한다 그 진대법은 뭐냐 백성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진대법 하면서 요 5부 부족장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행정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부족 단위를 뭘로 바꿨다 행정 단위로 바꿔버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제 부자상속을 합니다 부자상속 그전까지 형제상속이었는데 부자상속을 해요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한 의미로 부자상속은요 고국천왕으로 보기는 좀 그래요 고국천왕 바로 다음 그 상상왕 때입니다 상상왕 때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좀 재밌는데 스토리 하기 전에 여기 암기팁도 한번 하고 스토리 해드리겠습니다 고국천왕 제일 중요한게 진대법 그 다음 5부가 부족해서 행정으로 그 다음 부자상속 그래서 진부행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진부행 아까 옥고영이었죠 그래서 옥고영 아 진부행 이렇게 암기하세요 옥고영 진부해 30대 이상은요 이렇게 하세요 옥고영 노래가 진부해 이렇게 암기해서 괜히 한국한테 아 끄지 마세요 아 수업 진행한지 별로 안됐는데 벌써 끌려고 그래 아닌거 같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여러분 부탁인데 한 4강 정도만 들어봐요 그럼 중독됩니다 처음에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유머코드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버티세요 그러면 아 이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성이 갑이에요 중독성 갑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래서 진부행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스토리 한번 할게요 스토리 재밌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있습니다 고국철왕이 있는데 고국철왕이 죽어요 부인이 우부인이야 우부인입니다 우부인 그래서 우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때는 아직 여러분 형제상숙이니까 동생한테도 가요 동생 첫번째 동생이 발기입니다 아 이름이 상하네요 그쵸 그 다음 두번째가 연우야 연우야 그래서 이제 우부인이 발기한테 처음 갑니다 아 형사추재 있잖아요 그걸 노리니까 아무도 가 우부인이 밤에 가니까 발기가 딱 우부인 형수가 오니까 안 받아줘요 밤에 아녀자가 왜 돌아다니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쫓아내요 그래서 우부인이 어디로 가냐 못 갔어요 그래서 우부인이 연우한테 갑니다 연우한테 가니까 여러분 어 연우가 형수님 오셨냐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밤에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파티를 열어줍니다 밥동하고 막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고기를 썰다가요 손을 다쳐요 손을 다칩니다 연우가 손을 다치니까 여러분 우부인이요 치맛근을 풀어가지고 이걸 상처를 꼬매줬대 상처를 치료해줬대 여기서 의문 여러분 왜 귀족이 고기를 쓸지 그냥 밑에 사람부터 쓰려고 하면 되고 더우문 왜 치맛근을 풀어가지고 치료해주죠 여러분 다쳤어요 제가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김종우 선생님이 팬티 끈 끊어서 치료해줄게요 바로 여러분 이거 수갑이지 바로 수갑이죠 뭘 뜻해요 그날 뭐가 있었다 없었다 치맛근을 풀었다 둘이 뭔가 그날 오마이갓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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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가 있었네요 어떡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우부인하고 연우하고요 궁궐로 들어가요 궁궐로 들어가서 고흑천왕의 유언을 위조해가지고 연우가 왕이 됩니다 연우가 왕이 되니까 동생이었던 더 윗형이었던 발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름이 발기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발기가 으악 하면서 어떻게 돼 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발기도 제거돼요 반란 일으켰지만 그래서 연우가 왕이 됩니다 이 연우가 상산왕이에요 상산왕 상산왕입니다 그럼 상산왕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우부인 때문에 왕이 됐죠 그래서 우부인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부인의 파워가 엄청나 그런데 둘 사이에 애가 없어 우부인이 불임이야 애가 안 나와 힘을 쎈데 애가 없는 거야 상산왕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제사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하려고 대지를 잡았는데 대지가 도망가요 그래서 대지를 잡으러 신하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어디로 가냐면 주통총이라고 술을 짓는 술을 만드는 마을로 간 거예요 왜 그러면 술은 여러분 곡식을 쪄가지고 누룩해가니까 냄새가 좋잖아요 그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 잡으려고 신하들이 주통총으로 갔습니다 술을 짓는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쁘고 건강한 여자가 돼지를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선생님 큰 돼지를 어떻게 그거는 개량된 거고 옛날 우리나라 돼지는 요만해요 다 지금 버크쇼 이건 다 개량된 거야 이거 이거 정말 돼지고 우리나라 돼지는 좀 작아요 작습니다 안 큽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듣고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하 너무 건강미가 넘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돼지를 갖고 어떻게 돼 상사랑한테 보고하면 돼지 잡았다고 그래서 상사랑이 어 수고했다 무슨 일 없었냐 그랬더니 주통촌에 갔더니 진짜 이쁜 여자 있었어요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상사랑이 어? 진짜로 이쁘냐 남자 똑같이 뭐 대가리 안에 뭐가 밖에 없습니까 이쁘냐밖에 없잖아요 여자 소개해줄까 어 이쁘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쁘냐 이쁘냐 이쁘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쁘냐 물어봤더니 이쁘다고 하니까 요 상사랑이 밤에 몰래 갑니다 밤에 몰래 가요 그 여성의 이름이 후녀입니다 후녀 후녀 엄마가 후녀 임신할 때 꿈을 꿨는데 어 이 후녀가 왕후가 되는 꿈을 꿨대 그래서 이름이 후녀야 왕후가 된다고 해서 후녀 어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상사랑이 후녀보러 오니까 후녀가 옆에 이미 술상 사려 놓고 상사랑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사랑이 물어봤습니다 후녀보고 너 나 올 줄 어떻게 알았는데 올 줄 알았대 이미 그래서 상사랑이 술 한 잔 먹죠 술 한 잔 먹고 후녀하고 딱 얘기하다가 오 옆에 이불장이 켜놨다니까 여러분 상사랑하고 후녀하고 그날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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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강의죠 공무원 강의죠 공무원 강의죠 공무원 강의죠 공무원 강의죠 그래서 하오 해서 했는데 이 상사랑이 아침이 되니까 와 우부인이 무서운 거야 우부인 때문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 아 어떡하냐 나 큰일났다 밤에 어 외박한거 걸리면 큰일나는데 큰일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상사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상사랑이 밤에 도망쳐버려요 이 새끼 이거 이거 나쁜놈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신고해야해 이런거 철창을 가야해 하는데 왕이 나면 도망가요 왕이 비겁하게 말이야 와이프 무섭다고 말이야 가요 갔는데 우부인이 기가 막히게 알아 조사했더니 후녀하고 하오 하오 했대 그러니까 우부인이 자객을 파견해서 후녀를 죽이러 갑니다 하 다행히 후녀를 이제 배를 칼로 쑤시려는 순간 후녀가 잠깐 내 배에 왕이시가 있으니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하지만 배 속에 누가 있다 왕이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객들이 못 죽이는 거야 여러분 임신해버리니까 하룻밤인데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녀가 이제 궁궐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교태에요 교태 돼지 잡으러 갔다가 낳은 아들이라 해서 교태입니다 이 교태가 바로 이제 배우는 동천왕이에요 동천왕 동천왕 동천왕이 이제 뭐하냐 상산왕이 동천왕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부자상속이 나타났다 그런데 선생님 왜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으로 해요 상상왕은 한게 없어요 그냥 툭 쳐서 그냥 부자상속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왕은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상상왕이 한게 뭐 있어 훈여 건든거 밖에 더 있어요 어 여자 와 상상왕 여자 둘 그렇죠 이거 문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툭 쳐서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여의 아들이었던 동천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동천왕이 아주 성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3세기 왕입니다 3세기 왕 2세기는 이제 태조왕 고국천왕 다음 3세기 동천왕이 나옵니다 동천왕이 3세기 3세기 동천왕이 나와가지고 아까 훈여의 아들 동천왕인데 아주 정치를 잘했대요 너무 잘했대 너무 잘했대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고구려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서한평이라는 쪽이거든요 서한평 이 서한평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에요 그래서 백두산 이렇게 있고 한반도로 들어가려고 해도 서한평을 점령해야 하고요 중국으로 가려고 해도 서한평을 점령해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한평을 점령해야 중국 갈 수 있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서한평 정말 중요한거에요 서한평이 그래서 서한평을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이 당시는 중국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낭낭을 지배하고 있어요 낭낭 평양 쪽이 낭낭 그래서 산둥반도에서 배타고 이렇게 오면 하루나 이틀이면 낭낭 온대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낭낭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계속 도와주니까 그래서 서한평을 공격해야겠다 해서 서한평을 공격합니다 동천왕 때 아 근데 운이 안 좋았어요 이때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내가 우리가 그 유명한 조조입니다 조조 알죠 여러분 우리 삼국시대 조조 삼국시대 조조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서한평을 동천왕이 공격하니까 이 조조가 부활을 보냅니다 광구검이란 부활을 보내가지고 동천왕을요 쾌유시켜버려요 쾌유시켜버려요 동천왕이 여기 옥쪽까지 도망가 버려요 옥쪽까지 도망가 옥쪽까지 도망갑니다 완전히 막 굴욕적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 부하들이 그 부하들이 간신히 충성심이 엄청 강했다고 해요 부하들 중에 미루하고 유유가 있었습니다 미루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적군 오는 걸 막았대요 그 당시 그러면서 어떻게 막고 있을 때 동천왕이 도망가게 한거지 동천왕이 또 착해요 도망가다가 미루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특공대를 조직해서 미루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미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미루가 너무 싸움에 지쳐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말타가 넘어져가지고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왕의 무릎에 쓰러진 거예요 왕의 몸에 손 대면 안되거든 암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놀래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동천왕이 잠깐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싸운 사람이 이렇게 내 무릎에서 자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라 하 옆에 있는 부하도 울어요 안 울어요 감동 감동 아 우리 대왕 대단하다 신하를 생각하는 게 그렇죠 하 동천왕 나중에 동천왕 죽였을 때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았대 동천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부하들을 사랑하니까 이거에 감동받은 부하 중에 한 명인 유유라는 애가 중국 장군한테 갑니다 항복한다고 그러면서 큰 잉어를 바쳐요 다 항복의 의미로 선물 갖고 왔다고 잉어를 그래서 그 왕한테 아니 그 장군한테 잉어를 바치는데 그러면서 잉어 배 속에 딱 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잉어를 바치는 척 하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중국 장군 얼굴을 찌릅니다 그래서 중국 장군이 죽어요 중국 장군이 죽으니까 중국군이 어떻게 돼 이제 물러가겠죠 대신에 그 찌른 유유는 그 자리에서 참살당합니다 이 부하 미루와 유유 덕분에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아 대박이죠 동천왕 이렇게 정치를 어떻게 신하들한테 신임을 받았는데 서한평을 공격했는데 성공은 못했다 이 성공 언제 하냐 4세기 미천왕 때 성공합니다 미천왕 때 좋습니다 오케이 스토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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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했습니다 동천왕 그렇죠 서한평 공격 아까 했잖아 서한평 공격했다가 광국원 침입으로 어떻게 돼? 국가 위기 옥조로 피난 갔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미루와 유유 덕분에 나라는 유지될 수 있었다 암기팁 서공입니다 서한평 공격 동천왕은 서공 서한평 공격입니다 어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 세력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백제는요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3세기 고이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고이왕이 이제 보니까 어 이 중국애들 만만치 않은데 중국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낭낭 대방하고 싸웠어 고이왕이 딱 보니까 중국애들이 왜 이렇게 세지? 아 봤더니 중국애들이 시스템이 있네 나라에 나라 운영할 때 뭐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아 우리도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중국에서 수입해야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율령이에요 행정법하고 형법 합친 겁니다 율령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점령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 나라가 성장하려면 이제부터 법칙입니다 재정이 확보되야 하고요 시스템이 정비되야 돼요 이게 정비되면요 바로 염토가 확장됩니다 법칙입니다 이제부터 적으시면 돼요 재정 확보되고요 시스템 확보되고요 그러면 염토가 확장된다 근데 고이왕은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고이왕은 뭐 율령도 하고요 뭣도 했어요 재정권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풍요롭고 교통이 좋은 어떻게 돼 한강 유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롭고 어 가장 어떻게 돼 교통이 좋은 한강 유역을 점령해서 그러니까 재정권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중국에서 배운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스템까지 정비해 버렸어요 음 그럼 이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관등 애들 관리 등급을 정해요 육좌평 16관등 등급 정하고요 그 다음 옷도 정해요 자비청으로 등급을 딱 정해 시스템 정비된 거죠 그리고 남당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상 발전하지만 이제 귀족회의도 만들고요 형제상속하고요 그 다음 목지구 병합하고요 그 다음 자장 설치하고요 법장지정법 했다 근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율령과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율령하고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재정권과 그 다음 시스템 정비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 떡상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근초고왕 때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이왕 때 재정과 시스템이 정비됐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암기팁은요 고율 한복 6개에요 고 고이왕 율 율령 항 한강 유역 점령 시스템 재정권 확보했다 그 다음 관등 관복 육좌평 16관등 그래서 고율 한복 6개 고율 한복 6개 네 꼭 기억하세요 고율 한복 6개입니다 고이왕 율령 한강 그 다음 관복관등 육좌평 16관등 6이야 6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기억 안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초시생이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요 기초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고이왕 때 재정과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때 이제 완전히 정성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세기 간단하죠 여러분 4세기 들어갈게요 그럼 4세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가죠 기초니까 좀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몇 세기부터 했죠 2세기부터 했었죠 기초 특강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스토리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2세기 했고요 그 다음 3세기 했어요 2세기는요 고구려가 기틀 마련했고요 3세기는요 백제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맞죠 KB입니다 고구려의 K 백제의 B KB 그래서 2세기 때 왕은요 태조왕하고요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필요 없어요 두 명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태고로 암기했습니다 태고 노래 있어요 노래 대고 동거 미고스근 짐내 이건 노래 이따가 할게요 알겠죠 노래는 이따가 태조왕 고국천왕인데 태조왕은 말 그대로 나라에 뭐다 고구려 나라를 세운 사람 같은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옥고영 했어요 옥고영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속을 했습니다 옥고영 그쵸 90몇 년 동안 여러분 직권했으니까 기틀을 거의 마련한 거죠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속했다 고국천왕은요 진대법 했어요 어떤 애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울냐 했더니 부모님 보양 못한 애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갇기하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진대법 그리고 부자상속하고요 오부를 부족해서 행정으로 바꿨습니다 진부행 이 부자상속은 고국천왕이기 보다는 그 다음이지만 내가 스토드 얘기했는데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고국천왕을 본다 고국천왕이 죽고 우부인이 상상왕을 했고 상상왕이 이제 교태를 났죠 그쵸 주통총에서 훈여하고 아까 스토드 얘기해줬잖아요 그 애였던 어떻게 돼요 동천왕 훈여의 아들이었던 동천왕이 이제 왕이 집권합니다 정치를 잘했다고 했죠 그래서 욕심을 내요 어디 욕심 냅니까 서한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성공 실패? 실패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서한평을 공격했다는데 의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때 백제에서는 어떤 왕이 나타나냐 3세기에 고이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이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중국하고 교류하고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 중국애들이 세네 왜 세지? 봤더니 아 중국에는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 정비하자 율령 그리고 한강 유역 전복해서 이제 재정권까지 확보합니다 율령과 한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관등관복도 만들고 육자평 16관등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TV 고율한복 6개 고율한복 6개 고이왕, 율령, 한강 그 다음 관등관복 육자평 16관등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게 요겁니다 태고, 똥꼬 그쵸 똥꼬로 암기하시는게 더 암기하기 쉽습니다 태고, 똥꼬 태조왕 고국, 천왕 똥꼬 동천왕 그리고 고이왕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How? 좋습니다 지금 2세기, 3세기 한거에요 200년 한겁니다 200년에서 지금 중요한 왕 4명 한거에요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왜 그러냐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이왕 빼고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4세기 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세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4세기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요 여러분 어 이 사람은 스토리가 이 사람도 좀 있습니다 미천왕도 미천왕은 이제 을불설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을불설화 유명한데 을불이 이 사람 을불이 어떻게 돼요? 미천왕입니다 을불 아버지가 반역행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쫓겼습니다 삼촌이 봉상왕인데 애가 상태가 안좋아 그래서 막 사람 죽여 그래서 을불이 도망다녀요 삼촌 피해서 아 근데 삼촌이 너무 정치를 안하니까 못하니까 어 삼촌이 봉상왕 봉상왕이죠 봉상왕이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그 재상이었던 창조리가 봉상왕을 제거하고요 을불을 찾아가지고 이제 직위를 해요 을불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면 삼국사계 을불설화를 보면요 소금장수하고요 남의 집 머슴 생활하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소금하고 머슴 생활하고 와 말도 못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애들이 부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을불을 찾았어요 결국엔 그래서 을불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을불이죠 가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을불이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왜 삼촌이 봉상왕이 자기 죽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을불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 왕족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을불한테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비록 옷차림이나 행색은 어 지금 벌벌일 없지만 당신의 지금 나오는 아우라 기품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건 왕족이 아니면 이런 기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을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맞아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을불은 뭐 있는 남자로 암기하시면 돼 을불은 기품 있는 남자 기품이 있는 남자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돼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한 게 있어서 정치를 잘했나 봐요 결국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어딜 가져요 서한평을 갖습니다 서한평을 점령해요 드디어 점령해요 서한평을 여기 있으면 여길 점령합니다 서한평을 점령해 서한평을 점령하니까 여기 어디냐 낭낭 있죠 낭낭 낭낭을 드디어 고구려가 먹습니다 대동강 쪽인데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에요 지금 북한 수도가 대동강 쪽이잖아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대동강 지역을 먹습니다 누가? 미천왕이 아 그럼 제가 아까 뭘 하고 있습니까 나라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대동강 지역을 먹은 미천왕은 이제 어떻게 고구려의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낭낭을 정복하면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까지 축출하면서 어떻게 황해도까지 먹어요 황해도까지 그러면서 미천왕 때 고구려의 재정을 확보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때 뭐 해야 돼요? 재정을 확보한 다음 어? 시스템 정비해야지 시스템 정비해야지 그래서 미천왕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정비됩니다 아시겠죠? 미천왕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재정권이 확보된다 그래서 암기팀은 낙서로 암기하면 돼요 낭낭, 서한평 순서는 서한평이 먼저인데 그냥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낙서로 했습니다 알겠죠? 재정권을 확보한 사람이 누구다? 미천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잘 나가니까 옆에서 시세미 했나봐요 재정권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옆에서 삥 뜨들어와요 돈 좀 벌었다는 게 삥 뜨들어와요 그래서 선비족이 쳐들어옵니다 전현이 쳐들어와 가지고 국내성이 함락돼 버려요 그리고 미천왕 묻으면 독을 당하버려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온다고 밑에서 또 쳐들어와 고국천왕이 위아래서 막 당한 거예요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이렇게 당하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돈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자랑하면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고 지금 공격이 아니고 세무조사에요 세무조사야 바로 선생님 보세요 돈 자랑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없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없진 않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지만 프렉스 한 번 하고 싶네요 눈물었다 프렉스 이렇게 한 번 하고 싶네요 기껏해야 김종일 프렉스는 맥북 에어 샀다고 맥북 에어 눈물이 아프니까 맥북 프로도 아니고 맥북 에어 샀다고 그거 정도 있네요 그 다음 그래서 근초고왕 공격으로 결국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원통하게 죽었다 고국원왕 선생님 원이 정말 그 원이 아니 언덕왕자인데 그냥 암기하기 쉬우라고 원통하게 죽었다 고국원왕 어떻게 죽었다 원통하게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류띠은 왕 사유가 죽었다 백제 전병 삼만이 있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전현이 원통하게 죽었다 전현 전현이 공격했고 원통하게 죽었다 원통 고국원왕이 근초고왕 공격으로 죽었다 평양성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천왕 재정권 확보 고국원왕 죽고 어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이었던 소수리망 때 고민을 해봐요 그 아들이 소수리망 아니 왜 이렇게 죽었지 우리 아빠 별표 쳐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네 왜 그렇지 아 돈만 있고 시스템이 없었구나 우리가 돈만 있고 뭐가 없다 시스템이 없었구나 안돼 돈만 있고 시스템 없으면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생기네 우리도 시스템 정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 돈 받은 다음 시스템 정비해야 돼요 그리고 영토 확장입니다 시스템 정비합니다 어떻게 정비해요 불교 야 정신 통일시켜 애새끼들 정신을 통일시켜야 돼 불교로 불심으로 대동단결 여기 나와 불심으로 대동단결 옛날에 그 선거에 있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불심으로 대동단결 나왔었죠 여러분 불심으로 대동단결 해라 전진 중국 전진에서 이거 연예인 전진 안해요 들어와 들어와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가 다가가야 들어와 들어와야 기억이 안나네 다가가 다가가 들어와 들어와 그렇죠 지금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전진 이렇게 이렇게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이거 전진이란 나라에서 전진 모를거다 전진이란 나라에 있는지 전진은 순도라는 스님이 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수용돼요 그러면서 불교로 정신통일해라 그리고 태학 학교 만들어요 국립학교 만듭니다 국립학교 태학이라는 국립학교를 만듭니다 태학이라는 국민학교 만드는데 여기서 뭘 가리켜요 유학을 가리킵니다 충과 효 충효를 통해서 애들의 어 배반을 못하게 하는거죠 세뇌시키는거에요 학교에서 학교는 뭐하는겁니까 세뇌시키는거잖아요 애들 세뇌시켜 막 아아 세뇌시켜 세뇌시킵니다 아아 세뇌되는거에요 불심으로 정신통일하고 세뇌시켜 그런데도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죠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율령 형법과 행정법으로 애들을 제거한다 하아 시스템 완전 정비됐네요 시스템 불교로 정신통일 그 다음 유교 태학을 해가지고 애들 세뇌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또 핵심 단어 율령 시스템 정비해버렸네 나라의 기틀이 마련됐어 그전까지 아빠가 아 할아버지가 돈 벌었어 근데 아빠가 위기였어 나는 이제 시스템을 정비했어 그럼 우리 다음 때는 떡상하는거죠 그 다음이 누굽니까 광개토대항이잖아요 광개토장수항이잖아요 그래서 법칙입니다 이제 재정권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영토확장 요게 하나의 뭐다 법칙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팁 보면 뭐야 불태율입니다 불교태학율령 불태율 소수림을 불태운다 이렇게 암기하시대요 소수림 소수림을 불태운다 불태율 불태율 근데 이거 모든 소림이 다 똑같더라고 암기팁 불태율이 왜 순서가 똑같아서 불태율 소수림을 불태운다 불태율 불교태학율령 근데 암기팁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중요한건 시스템 정비했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근초광입니다 고이왕 때 확보한 한강의 경제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영토확장하는거에요 영토확장 어떻게 합니까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쵸 위 고구려 공격하고 아래 만정복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도 가요 옆으로 요서 산등 규시오 막 돌아다니는거야 막 어 그러면서 어떻게 왕권이 강화되죠 왕권 강화되면서 부자상속합니다 그 다음 고궁한테 서기라는 책을 쓰게 하고요 일본에 또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전파해요 일본 문화 전파합니다 아직기가 한자 그리고 왕이니 천자 이거 암기하기 너무 쉽습니다 제 아들이요 음 저한테 놀랜거 아닙니까 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투 따라가지고 제가 이걸 흉내냈습니다 아직 한자도 몰라 아직 한자도 몰라 인천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까 암기팁 했듯이 아직 한자도 몰라 인천사람 하는데 요거 요거 노랑진의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한자도 몰라 아직게 한자요 그렇게 나한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왕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왕이 누구니 아직게 한자 어느 왕때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음 몰라요 야 왕을 알아야지 왕 물으면 어떡하니 아직게 한자 왕인 청자문은 누구 음 근초고왕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황해도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대결했습니다 가야 지역의 지배권도 지배력도 행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암기팁은요 부마 요산균 7개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부마 부자상속 마흔정보 그렇죠 요서산등 규슈 요서산등 규슈입니다 그리고 7개는 일본의 실지도도 전파에요 그래서 부마 요산균 7개 네 중요한건 뭐냐 그전에 재정과 시스템 정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한다 영토로 확장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게 한자 인천사랑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팁은 잘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알려준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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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 이해하고요 그 다음 기본 수업 들으시면요 아마 괜찮을거에요 괜찮을겁니다 아주 너무 좋을거에요 여러분 문제 풀립니다 문제 풀려요 이렇게 흐름 정리하고 하면 문제 풀려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침류왕인데 침류왕 뭐 할게 없습니다 뭐냐면 침류왕 불교만 하나 이제 수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제불교가 고려불교보다 나중이라는거 백제불교는 고구려불교보다 뭐하다 나중이다 소수림왕이 침류왕보다 먼저 견절하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신라입니다 오 4세기 마지막 신라에요 김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해요 그전까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요 경주김씨입니다 경주김씨는요 골드에요 골드 저는 김혜김씨거든요 저는요 혹시 제 이름 모르고 숙듣는거 아니죠 김종우입니다 김종우 도끼하고산 애들이 도끼하고산 아는데 김종우를 모르더라고 내 본명을 몰라 나 진짜 도끼하고산이 유명한데요 김종우는 몰라요 나 나 오 마이 갓 김종우입니다 김혜김씨 강무공파 72대손입니다 으흠 저는요 김혜김씨잖아요 김혜김씨는요 스틸이야 스틸 철이야 철 같은 김씨인데 달라요 우리 와이프는 안동 김씨인데 경주 김씨에서 파생된 안동 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쪽은 골드고요 제가 스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합금입니다 합금이야 골드와 스틸이야 합금 됐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이언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우야 너는 골드 아이언맨이야 왜 아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금이고 아빠가 철이거든 그래서 넌 합금이니까 골드 아이언맨 아 금이 엄청 좋아해 하하하하 골드 아이언맨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김씨 김씨가 이거 금이란 거 알 수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돈이 많았던 걸로 여러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요 그리고 마리깐칭으로 사용합니다 그전까지는요 이사금 이빨이 많은 연장자란 뜻이었는데 이제 마리깐칭으로 사용해요 마리깐이 뭐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면 학자들마다 이 마루 있죠 마루 체리마루 호두마루 옛날에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마루처럼 언덕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란 뜻 그리고 또 하나는 말뚝이라는 삼국사기에 나온 건 말뚝 어디서 말뚝 박는다 내 거다 그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제 권력을 상징한다는 거 아무튼 어떤 의견을 따라도 마리깐는요 여러분 대군장 권력이 이제 그 전보다 강화됐다는 걸 의미해요 마리깐칭으로 사용했다는 거 권력이 강화됐다 그 전보다 대군장이다 진안지역을 차지하는데 이 진안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거기입니다 어디냐면 경상 북도를 진안지역이라고 해요 변환지역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북도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수교해요 어? 전진이다 우리 아까 전진 들어와 들어와 전진 있었잖아 전진 중국과 수교를 해요 고구려가 이제 좀 연결해줍니다 전진과 수교해가지고 위두를 파견했다 요거 요거 개리직에 나왔죠 위두 파견 위두 전진의 위두 파견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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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하 요런게 시험 문제 나와서 개리직 수험생들 다 작년에 전사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기초특강이니까 이런 가운데 고구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왜구하고 가야가 침입합니다 왜구하고 가야가 침입해요 갑자기 왜그러냐면 가야가 세력이 약해지고 백제에 있던 아신왕이 꼬셔요 백제 아시완이 신라 이제 쳐들어가라고 가야를 꼬십니다 왜 꼬시냐면 광개토대왕하고 싸웠는데 광개토대왕한테 졌거든 백제왕이 그래서 백제왕이 이제 고구려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옆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왜구하고 가야가 신라를 침입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흘났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 광개토대왕이 군대 5만명을 이끌고 도와주러 옵니다 5만명 그래서 시험 문제 기병 5만명 낳으면 무조건 광개토대왕 그래서 5만명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심지어 가야까지 가서 밀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금강가야가 쇠퇴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금강가야가 뭐 된다 쇠퇴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건 말타고 도와줘 마리깐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다 이 도와줬다는 알 수 있는거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호명 그릇이라고 신라 무덤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써있는 그릇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는게 밝혀진거죠 그래서 암기팁은 말타고 도와줘 말타고 도와줘 마리깐 친구에서 왕권을 높였고요 그 다음 외하고 가야가 쳐들어오자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김씨가 왕이 독점했다는걸 통해서 알 수 있는거 왕권이 그전보다 강화됐다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4세기까지 했습니다 삼국시대 왕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스토리 스토리 이완한거 내가 알려줬습니다 자 재정권 시스템 그리고 뭐 영토 확장 그리고 암기팁으로 암기하고요 문제를 풀면 문제 다 풀립니다 스토리 설명했으니까요 어 마무리는 암기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많이 했죠 여러분 어 별로 안했어요 더해야 하나 얼마나 더해야 돼 요정도면 되지 여러분 어 이해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 안됐으면 한번 더 듣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교재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재에 내가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교재 좋습니다 오케이 2세기 3세기 4세기입니다 2세기 태거 이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악어떼 노래 있죠 악어떼 노래 악어떼 그리고 제 수업이 좀 독특한 게요 다른 선생님이 고구려만 백제만 신라만 가리키는데 저는요 섞읍니다 왜 섞으냐면 세기별로 해야지 이게 정리가 돼요 세기별로 안하고요 그냥 따로따로 하면요 머리에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섞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 2세기 3세기 4세기 왕이 있는데 악어떼 노래했다가 제가 이거를 이것도 우리 아들 키우다가 어릴 때 우리 아들 지금 벌써 10살 됐는데 우리 아들 어릴 때 그 뭐냐 동요 듣다가 만든 거예요 동요 들었는데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성큼 성큼 무나나나나나 악어떼가 나타나면 악어떼가 나 올라 악어떼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음 한번 불러볼게요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끝났어요 여러분 나머지 뒤에 나올 겁니다 풀은요 풀로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어 녹음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딱 끝나죠 40까지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다시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다시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끈거야 끄지마 끄지마요 빨리 끝낼게요 알겠어요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2세기는 고구려 3세기는 백제 4세기는 신라 기틀이 마련했다 태조왕은 나라 이름이 아니 왕 이름이 태조라는 걸 통해서 아 이 사람 때 기틀이 마련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암기팁은 옥고영이다 옥저 게르브고시 형제상소 옥고영 그쵸 옥고영 그쵸 고국천왕 어 진대법 스토리 보면 어떤 남자가 울고 있었더니 왜 울냐 했더니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봄에 빌려서 가을에 갚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5부가 부족의 생정을 바뀌었고 부자상소겠다 그래서 진부행 진부행 이 부자상소 아까 우리 어 상상왕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교퇴해가지고 훈여 얘기 나오고요 스토리 해줬습니다 훈여의 아들이었던 상상왕 아들이었던 동천왕의 왕이 됐다 부자상소 그래서 동천왕은 서은평을 공격했다 그래서 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고 부하들의 도움으로 나라는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밑에 있는 백제는 중국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한번 보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쎄 어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시스템 만들자에서 윤령 만들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어 재정권을 확보했다 어 재정과 시스템을 정비했고 그 다음 암기팀은 고1한복 6개 미천왕 때 드디어 서한평을 점령하고 낭량을 정복하면서 대동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재정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잘 나가니까 위 아래에서 서들어와서 고구원왕은 죽고 소신왕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시스템을 정비하겠구나 그래서 불태유리라는 시스템을 정비했다 시스템을 정비한 고구려는 나중에 이제 최정성규를 맞이하고 근초고왕 이제 백제 근초고왕은 어 이미 고2왕 때 기반이 다졌던 재정과 시스템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 부마 요산균 7개 그리고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내무랑은 이제 김씨 왕위를 독점하게 되고 왕권을 강화했지만 가야하고 외가 쳐들어오자 광개토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말타고 도와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다시 재정 시스템 재정 시스템 하나 더 영토 확장 이렇게 봐야 돼요 재정과 시스템 영토 확장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확보되야지 시스템이 되고요 아 그리고 시스템이 되야지 영토 확장이 됩니다 각각 했던 왕이 중요해요 각각 했던 왕이 신라는요 6세기 이거 다 합니다 가장 늦어요 가장 늦었기 때문에 통일하게 됩니다 역시 첫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여러분 백제가 맨 처음 하잖아요 백제는 이제 체락해요 첫끝발 개끝발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역사나 뭐 보면 첫끝발 개끝발이니까 여러분 처음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스토리 그리고 암기특까지 제가 한번 쫙 해줬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왕 했네요 어 기초특강이라 제가 최대한 스토리 설명했고요 복습은 여러분 교재 보면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할 거냐면요 이제 5세기 6세기 7세기 왕을 할 겁니다 5,6,7세기 왕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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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